네, 장모님.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? 이게 너희들끼리 결정할 일이야? 죄송합니다. 됐고? 지금 어디야? 아... 저... 부산이요. 아직도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는 말은 얼굴 보고 하는 게 예의 아닌가? 죄송합니다.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, 장모님. 됐네. 끊어. 조만간은 무슨... 이 얼굴로 어떻게 죄송하다고 해? 절대 못하지. 할머니,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? 진짜?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? 우리 선주들 놀래주려고 몰래 왔지? 어이, 깜짝이야! 어... 죄송합니다! 우영아, 우리 할머니이셔. 할머니 제 친구예요. 그... 그래? 네? 네... 시효야, 나 먼저 갈게. 안녕히 계세요. 시효야. 저렇게 생긴 놈을 조심해야 한다. 오케이?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